안녕하세요. 신사임당입니다. 제 얘기를 좀 해볼라 그래요. 왜 이런 사람이 됐을까 생각을 해보다가. 곱둥이를 그때는 더럽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. 그리고 쓰레기차 동네 지나가면 매달려서 가고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제 삶에서 제일 행복했던 때는 그때인 것 같아요.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그 동네에서만 사니까 부자고 가난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. 요즘도 하나요? 그때 그런 걸 했었어요. 집에 차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이렇게 했는데 다 손을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저도 손을 들었어요. 저희 집은 차가 없었거든요. 집에 갔는데 왜 학교에서 거짓말 했냐고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왜 거짓말 했냐고 뭐라고 하더라고요. 제 인생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입니다. 중학교 때 교환학생을 했는데 그 친구는 그 고속버스 터미널 근처에 살았어요. 강남에 강남. 근데 그 친구가 우리 집 와서 한 2주인가 1주인가 있었고 음 학교에 갔는데 애들한테 얘네 집에는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교환학생 왔는데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다른 집에 이제 교환학생 온 애들은 뭐 그 부모님이 같이 바다도 놀러 가고 뭐 이렇게 해줬었나 봐요. 근데 저희 집은 그런 게 없었죠. 불만도 많았을 거예요.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상처가 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고 뭐 그 친구가 이걸 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제 중학교 때부터 생활이 꼬였죠. 뭐 잘 못 산다고 놀리는 애들이 많았어요. 제가 그 3천 원 없어가지고 엄마한테 막 울면서 떼 썼던 기억이 나네요. 혼자서 구석에서 판타지 소설 쓰고 공부도 그냥 저냥 보통이었어요. 수학을 8점을 받았거든요. 엄마가 이렇게 울더라고. 그 아버지가 너는 체력도 약하고 머리도 나쁘고 뭐가 될래. 장점이 없는 아이였으니까. 제일 빛났던 시기는 초등학교 이전이요. 쓰레기 차 잡고 다니고 곱등이 가지고 놀고 사마귀 개구리 도룡룡 매미 잡고 똥 밟고 그러던 때가 제 삶에서 제일 빛나던 때였어요. 그게 지금 이 영상을 저희 부모님도 보는데 부모님은 이제 내가 친한 친구가 많은 줄 거의 뭐 한두 명? 한두 명이랑 놀았어요. 게임 좋아하고 구석에서 있던 선생님들한테도 많이 혼났고 선생님들한테 선생님들이 싫었고 키도 작았고 뭐 잘하는 게 없었어요. 잘하는 게. 설상가상으로 그 친구가 교환학생 왔다 간 다음에 얘네 집 가난하다고 막 이런 개소리하고 얘네 집 가면 먹을 거 물밖에 없다. 이런 얘기하고 애들한테 많이 맞고 뭐 누구한테 대들어서 맞은 게 아니라 그냥 보기에 그렇게 호감형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. 말하는 투나 이런 게. 학교 다닐 때 많이 맞았어요. 선배들한테도 많이 맞고. 제가 그 단어를 참 언급하는 자체가 따였죠. 고등학교 가서도 그렇게 친한 친구가 없었어요. 별로. 고등학교 가서도 많이 맞았죠. 괴롭힘도 당하고 왜 이런 거 있잖아요. 푹 해서 이거 프라이드나 K1 이런 거 유행했었는데. 그런 거 많이 당하고. 이거 고등학교 애들이 보면 다 이거 영상 보면 웃을 거예요. 왜냐면 진짜 그랬으니까. 목 같은데 막 지나가면서 때리고 이마나. 전 그 반에 있기가 싫었어요.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다른 반 갔었고. 학교 뒤에 산이 있었는데. 점심시간 때 그 산에 그냥 혼자 가 있었거든요. 그 산까지 쫓아와 가지고. 뭐 여기서 뭐 하냐고 막. 거기서 끌고 내려가 가지고. 그랬었죠. 그냥 저는 조직 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. 저에 대해서 너무 오해가 쌓이는 거 같아서. 그거를 좀 풀고 갈 때가 된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.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. 저는.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찐따 그 자체였죠. 그때의 저나 지금의 저나 다를 건 없어요. 저는 유치원 때까지 제일 행복했고. 초등학교 때부터 불행해서.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불행했습니다. 직장 생활도 쉽지 않았고. 적응을 못해서 이직을 한 번 했고. 이직하고도 적응을 못해서 퇴사를 한. 대한민국 사회의 완전한 루저죠.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80년대 90년대 있었으면은. 지금처럼 돈 벌 수 있었을까요? 저 같은 사람이. 그 시대에 있었으면요. 저는 아마 이미 죽었을 수도 있어요. 고도성 양기에. 누구나 다 잘하는데. 나는 못하니까. 제가 당군 이래에 제일 돈 벌기 좋은 시대라고 하는 거. 저 같은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인 거 같아요. 저 같은 사람한테만. 인간관계도 잘 못하고 말도 잘 못하는 사람. 사고방식은 기회주의자에요. 전 약간 기회주의자인 거 같아요.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 해야 되는 거 외에 다른 걸 신경 안 써도. 지금은 익명의 시대잖아요. 저는 뭐 여기에 얼굴 까놓고 하고 지만. 가면 쓰고 눈 가리고 하는 분들 많으니까.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도 손님을 대면하는 게 아니라. 오프라인 매장도 다 직원 써서 하고. 근데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을 하는 거죠. 지금 시대엔 그런 게 가능해요. 고도성장기가 더 좋은 시대였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. 근데 저는 지금 시대가 제일 좋습니다. 저 같은 조직생활 부적응자들한테는. 1인 미디어 시대. 1인 사업가 시대. 지금 이 시대가 제일 기회에요. 저같이 좀 인간관계 잘 못하고 이런 분들은. 혼자 해도 되는 시대. 그런 시대가 이제 온 거죠. 제가 퇴사해서 혼자 창업하는 거. 누군가한테는 그냥 선택의 문제일 수 있어요. 누군가한테. 근데 저 같은 종류 사람들한테는. 이게 생존의 문제에요. 그래서 제가 젠더 문제나 이런 것도.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. 남들 다 그러는데 왜 너는 왜 안 그러냐. 안 그럴 수 있어요. 사람이. 누구는 살짝만 건드려도 아플 수도 있어요.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. 사람마다. 그런 거 괜찮아. 안 괜찮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. 직장생활 누구나 다 하는 거야.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. 지금. 혼자서도. 자기 할 만큼 하면. 먹고 사는 시대다. 그런 경쟁력이. 인정받는 시대다. 저 같은 분들. 계실 거예요. 진짜 힘든데. 괜찮은 척 하면서 사는 분들. 또 다른. 저. 저보다 어린 사람이건. 제 또래건. 제 위건. 어쨌거나. 저 같은 사람들. 그런 분들한테. 용기를 주기 위해서. 하는 채널입니다. 노하우도 공유를 하고. 오해예요. 오해. 저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. 그냥 저는. 이렇게 작은. 종지 같은 그릇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. 그것 좀 얘기 드리려고. 가감없이 말씀드린 거예요. 하여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. 건승하시길 바랍니다. 아 밖에 우리 이모님 청소하셔가지고. 청소기 소리가 많이 들어오네요.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행복한 하루 되세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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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